강원도 지역화폐인 강원상품권이 어느 정도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유통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누적 환전률이 93.19%로 나타났고, 지난해 4월부터는 월별 환전률이 90%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환전률은 강원상품권 가맹점이 환전하거나 자체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. 개인 구매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, 특히 올해는 법인 구매 총액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.